31강 단일인자 유전 대 다인자 유전 개념 플러스에서 단일인자 유전은 대림전자의 종류가 2개인 경우와 3개 이상인 경우로 나눴는데요. 완전 우성인 경우에는 표현형이 2가지고 중간 유전인 경우에는 표현형이 3가지였습니다. 또 복대림 유전 중에 ABO식 혈액형과 같은 경우는 표현형이 4가지지만 3가지 대림전자의 우열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현형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. 또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표현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낸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. 다인자 꿀팁에서 모두 독립일 때 다인자 유전을 분석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, 표현형은 대문자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두 번째, 표현형의 종류와 수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대문자의 최소, 최대 개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또 세 번째, 특정 표현형의 자녀가 태어날 확률을 계산할 때는 조합, NCR을 이용하자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꿀팁 확인했던 내용, 또 교재에 수록되어 있던 문제들 꼭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30일 강도 간단 복습 끝!